왜 그러셨습니까? 대체 왜! 이 어미에게 이럴 일이 아닙니다 주상 죄를 지은 거는 그들이에요 소란한 민심을 담기면 황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간택이라니 왕비가 그리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을미년 반가에서 난 쌍둥이로 인해 세상이 바뀐다 분명 어명이라 들었습니다 왕이 아버지를 죽이라 명했다고요 살아 돌아온 왕비가 간택에 나선다면 어찌 되겠나 죽은 왕비의 탈을 쓰게 할 생각 아멘